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팁 전문가 만두현이십니다. 오늘은 진짜 윈도우 설치 A부터 Z까지 쫙 한번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설치하면서 하는 방법과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타기에 나갈 수 있는지 여기 딱 리스트 띄워 드릴 거거든요. 여기에 혹시나 해당한다 라고 하시면 해당 원하는 타임라인으로 이동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쭉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윈도우를 설치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윈도우가 되는 PC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윈도우 설치용 USB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USB를 만들어야 된다. 만드는 방법부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USB를 여기다 PC에다가 꼽아줍니다. 꼽아주고 우선은 여기 인터넷 창을 열어요. 네 인터넷 창을 열고 데이터 없이 시작. 바로 바로 한 거라서. 자 우선은 구글에서 그냥 윈도우 11 다운로드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해놨죠. 여기서 지금 다운로드 보이시죠. 이거 지금 다운로드 말고 설치 미디어 만들기. 그러니까 USB를 이용을 해서 미디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 미디어 만들기를 실지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하나가 다운이 되죠. 다운된 걸 그대로 열어줘요. 열어주면은 좀 걸립니다.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동의. 당연히 동의해야 되고요. EPC 권장 옵션 사용. 이거는 솔직히 클릭해도 안해도 상관없긴 한데 저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클릭을 푸는 상태에서 뭔가 다른 게 있나 봅니다. 근데 없죠. 이 상태로 다음을 해주면 됩니다. 자 USB 드라이브 할 건지 ISO 파일을 다운받을 건지 정하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USB를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USB가 아주아주 종종 부팅을 지원 안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부팅이 좀 안된다 하시면은 다른 USB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E 드라이브 이거 있죠. 다음 눌러주시고요. 참고로 USB 안에 있던 자료들은 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해서 백업해야 되는 자료가 있으면은 잘 백업을 해두시길 바라요. 자 이제 진행률. 윈도우우 설치를 할 때 필요한 USB 드라이브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네 플래시 드라이브가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침 눌러주시고요. 여기 닫기 전에 정리하고. 네 다 정리가 됐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USB 설치용 윈도우 설치용 USB 만드는 거 끝났고요. 다만 인텔 CPU가 적용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종종 SSD가 인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드라이브를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사실 구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들어가서 구글에서 여기서 인텔 11세대 윈도우 설치 이거 있죠. 윈도우 설치 검색해 주시고요. 아수스가 제일 처음 뜰 겁니다. 저는 매번 검색할 때마다 아수스가 뜨더라고요. 여기 블라블라보 이거 봐도 되고 안 읽어봐도 되고 자 여기 보시면은 드라이버 수동 설치라고 돼 있고 다운로드. 이 다운로드 링크 있습니다. 다운받아 주시고. 다운받아 주신 다음에 요 다운받은 파일을 요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USB에 넣어줄 거예요. USB로 넘어가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줍니다. 요게 나중에 윈도우 설치할 때 SSD가 인식이 안 되면 요 드라이버를 불러와서 인식시켜 주면 돼요. 아시겠죠? 요렇게 그러면서 우선은 USB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를 설치해 보실까요? 저는 요 PC에 윈도우를 설치를 할 거예요. 우선 재부팅을 해봅시다. 다시 시작. 자 재부팅할 때 CMOS로 넘어갈 수 있는 키를 열심히 눌러봅니다. 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F2키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노트북 제작사마다 다른 게 있거든요. 여기 다 띄워 드릴게요. 요거 참고해서 CMOS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기 우측에 보시면은 부트 메뉴라고 있어요. 부트 메뉴. 요거 부트 메뉴. F8 요거 클릭해서 아 나 USB로 해줘. 위에 있는 윈도우 부트 매니저는 SSD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네 USB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USB 윈도우 설치용 USB로 부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팅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자 윈도우에 설치하는 화면이 떴죠. 일반적으로 저는 지금 마우스를 깔아놨기 때문에 마우스를 꼽아놨기 때문에 마우스 이렇게 보이는데 마우스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마우스 안 보이는 경우 어떻게 설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요 탭키 있죠. 탭키를 누르면은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탭키를 눌러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서 엔터로 눌러줄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탭탭탭탭 다음으로 넘어갔죠. 다음 하고 다시 탭 눌러보면 지금 설치랑 복구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설치. 탭키를 이용하면 됩니다. 마우스가 동작을 안 하더라도 너무 긴장하거나 난감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선은 CD키는 지금 없으니까 없음으로 갈 거예요. 탭탭탭 누르면 없음으로 넘어가죠? 탭탭탭 없음으로 넘어가고 어떤 걸로 설치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를 좋아합니다. 탭탭탭 어딨냐? 화살표로 탭탭 다음 이제 됐다. 이렇게 화살표로 이용을 해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탭탭탭 넘어가서 저는 프로로 설치를 할게요. 다음 여기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체크하는 건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 이렇게 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체크가 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상태에서 다시 탭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옵션은 일반적으로 노트북을 받으면 깡통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사용자 지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기존의 윈도우가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우선은 저는 윈도우 기존에 깔려 있었던 상태다 보니까 파티션이 좀 나눠져 있는데 요거를 없애는 작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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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일반적으로 요런 상태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드라이버가 있고 또 하나의 파티션이 있는데 요 두번째 파티션 같은 경우는 요 노트북 드라이버를 깔아 놓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될 수 있으면 지우지 마시고 합치지 마시고 그대로 남겨두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우선은 엔터를 누르면 설치가 되는데 요거는 지금 AMD 노트북이다 보니까 이렇게 SSD가 바로 뜹니다. 근데 인텔 제품은 바로 안 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 아까 제가 USB 만들 때 알려드렸죠. 우선은 다시 탭, 탭, 탭 드라이버 로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드라이버 로드 들어가셔서 여기서 찾아보기 찾아보기 들어가신 다음에 USB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았던 그 폴더 RST, 블라블라 요길로 들어가셔서 드라이버를 찾아보기를 하면 인텔인 경우는 딱 뜰 거예요. 여러가지 뜨는데 그중에 어떤 것을 설치하셔더라도 전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숨기기 말고 이렇게 이렇게 드라이버가 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시겠죠. 그래서 끝내시겠습니까? 다시 그럼 다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다 떴으니까 쭉쭉쭉 풀어 다시 스페이스바 설치 자 그래서 여기 묶여있는 233기가짜리 여기다가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알아서 설치를 하게끔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인텔 CPU SSD 인식 안 되는 거 설치하는 방법 우선 알려드렸고요. 마우스가 안 되는 경우 키보드로 어떻게 컨트롤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요거 두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되고 나서 완료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여기서 이제 다 설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죠. 요 상태에서 USB를 빼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게 왜 그러냐면은 종종 다시 USB로 부팅을 하려고 막 계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다시 시작합니다. 요 때 가능하면 USB를 빼주세요. 빼주시고 재부팅을 하시면 됩니다. 재부팅 자 이제 윈도우가 뭔가 설치된 화면이 뜨면서 이제 초기 세팅하는 게 들어오는데요. 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우스가 있지만 마우스 없을 때는 요 탭키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탭키탭탭탭탭탭탭 아시겠죠? 탭키 얘 얘 건너뛰기 네트워크 연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윈도우 11 같은 경우는 지금 최신 업데이트 적용했을 경우 인터넷이 안되면 네 설치를 못해요. 설치를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요 노트북은 윈도우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 드라이버를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난감하죠. 드라이버 설치도 안되있고 인터넷도 안되는데 어떻게 설치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방법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요 옵션을 억시로 풀어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선은 넘어갈 수 있는 버튼이 없잖아요. 요거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 키보드에서 키보드에서 시프트 시프트 10을 누릅니다. 그러면 요렇게 커맨드 창이 떠요. 커맨드 창이 뜨는데 요 상태에서 자 O 자 클릭 OO B E 1 By Pass NRO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재부팅을 한번 합니다. 재부팅을 하고 다시 이제 설치 화면으로 돌아가면은 예 고고 넘어갈 수 있는 스킵 버튼이 생길 거예요. 기다려보시죠. 네 다시 돌아왔죠. 한국 예 엔터 엔터 건너뛰기 엔터 네트워크 연결 없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음 이라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오케이 스킵할 수 있다. 스킵해서 네 자 제한된 설치로 하기 제한된 설치 탭키 눌러서 제한된 설치로 계속 장치 누가 사용할 건가요? 그냥 원하시는 PC이름 사용하시고요. 저는 PC 암호 암호는 원하시면 넣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안 넣습니다. 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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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괜히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예의하거든요. 네 개인정보 흘리는 게 싫으면 노 누르시면 되고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요로콤에서 우선은 네 설치가 넘어가는 걸 알 수 있죠. 요게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 연결 유무를 이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트워크 연결해야 되는데 무선 인터넷이 안 뜨죠. 무선 랜 드라이버가 설치 안 됐기 때문이에요. 다만 요거를 조금 손쉽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저는 솔직히 요 방법을 더 좋아합니다. 아주 간편하게 요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USB 케이블로 노트북과 연결을 해 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기 꼽혀있는 거 보이시죠? 호용 눌러서 연결을 해 주시고 테더링을 이용하시면 돼요. 테더링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USB 테더링으로 넘어갑니다. 쭉쭉쭉 연결 쭉쭉쭉 핫스팟 여기 USB 테더링 보이시나? USB 테더링 있죠? 요거 클릭해 주시면은 도로롱 뜨죠? 네 뜹니다. 이게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이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무선 인터넷에 무선 네노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만약에 연결 안 돼 있으면 데이터를 쓰겠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은 마치 유선 인터넷이 연결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꽤나 괜찮죠? 그래서 혹시나 아 근데 요게 안드로이드 핸드폰만 되고요 아이폰은 안 됩니다.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안드로이드 핸드폰 남는 폰이라도 있으시면은 그냥 꼽아서 연결한 다음에 USB 테더링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된다. 오케이? 쉽죠? 좀만 기다려 보고 자 이제 이름을 정해보시고 이거 이름 정해놓은거 노트북 이름 노트북 써주고요. 노트 써주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일단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요 윈도우 11이 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로그인 하라고 계속 이제 안달복달 하거든요. 요거를 스킵하는 것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디바이스를 어떻게 설정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용이니까 개인으로 할게요. 자 개인용 선택 다음 로그인하라고 뜨죠? 네 요 로그인 자 여기서 로그인을 스킵하는 방법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a 골뱅이 a 골뱅이 .a 쓰시고 비밀번호에 a 그냥 틀린 계정을 입력을 하면은 요거 스킵할 수가 있어요. 오류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 계정으로 바뀌죠. 요거 아이디는 PC로 할 거고 비밀번호는 안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스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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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 제 개인정보는 널리고 널렸기 때문에 이렇게 엔터 엔터 해주시고 자 이제 업데이트를 확인하면서 윈도우가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요렇게 윈도우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드라이버 설치하시고 원하는 유틸리티도 다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참고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수스 노트북이거든요. 그래서 아수스 같은 경우는 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필수적으로 요거를 좀 설치를 해주세요. 마이 아수스 요거 있거든요. 요거 설치를 해주시면은 요게 알아서 뭐 드라이버 같은 것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설정하는 거 있죠. 배터리라든지 팬 소음이라든지 요런 거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수스는 마이 아수스 있고 뭐 HP는 요게 프로그램이 막 갈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HP가 갈려져 있고 뭐 주연이나 한성 같은 경우는 컨트롤 센터 있고요. 또 레노버 같은 경우는 레노버 아 이거 있는데 여기 깔아드릴게요. 뭐 있거든요. 밴티지인가 빈티지인가 아무튼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그 제작사에서 필수적으로 좀 설치하게끔 해놓는 유틸리티를 저는 설치하는 거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 설치를 해놔야지 뭐 좀 더 나은 퍼포먼스로 쓸 수 있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 설치를 해 주시면서 PC 세팅을 쪼곡쪼곡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추가적으로 요 윈도우 설치 관련해서 아마 질문 있으실 수 있는 거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요 지금 상태는 미인증 상태잖아요. 미인증 상태로 쓰시면 뭐 보안상에 문제가 생긴다 뭐 요런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선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제가 찍어놓은 영상은 여기 있을 텐데 우선은 저도 미인증 상태로 꽤나 많이 써보고 있는데 다 사나도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우측 하단에 이제 인증하세요 라는 요 문구가 계속 뜨는 거 말고는 네 솔직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 문구 삭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삭제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또 별도 영상 만들어서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윈도우 키를 여기서 인증을 할 수 있는데 요 키를 구매를 하실 때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어딨냐 시스템에서 업데이트 정품 인증해서 이제 CD키를 입력을 하라고 하는데 쿠팡이나 그런 데 가면은 윈도우 키를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5만원 이하 일반적으로는 만원대 이하 8천원 7천원 3천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정품 윈도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인증이 풀릴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저 같으면 그런 거 쓸 바에는 아예 미인증 상태로 쓰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MS에서 열어놓은 방식이거든요. MS에서 지금 무료로 설치해서 쓸 수 있게끔 다 해 놓은 거잖아요. 다만 미인증 상태로 뭐 제한 사항들이 좀 있어요. 스킨을 못 바꾸다든지 좀 이쁘지 않은 테마를 못 바꾼다든지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런 게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차라리 미인증 상태로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참 웃기죠? 유튜버가 미인증 상태로 그리고 만약 사실 거면 10만원 이상의 진짜 오피셜한 리셀러한테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USB까지 별도 스틱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거를 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USB 윈도 10 사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정품 윈도우 정품 윈도우 사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FFP FFP FPP FFP 아 색깔이네. 이 모델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그 CD 키를 다른 PC로 재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시겠죠? 하드웨어 종속되는 키들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해당 제가 추천드리는 FFP 키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봅니다. 자 이 정도 화면은 확실하게 윈도우 11 혹은 윈도우 10 설치 관련해서 찝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찝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혹시나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제가 뭐 추가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답변 달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노트북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했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